2021년 1월 13일 이슈체크 오늘 정인양 사건의 첫 재판, 큰 관심을 모았죠. 내용 좀 살펴보죠. 특히 양부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듯 하루 종일 실검에는 정인이 유모차, 정인아 지켜줄게 등 정인이 관련 검색어가 오르는 등 큰 이슈가 됐습니다. 또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법원 두 곳을 마련했는데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인양의 양부모, 특히 양모 장씨의 아동학대 혐의, 참 정말 잔인한 만큼 사회적인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학대가 이뤄졌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10월 15자리에 걸쳐 정인양을 집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는데요.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이번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네, 검찰은 16개월 된 입양하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원래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최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인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 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남았습니다. 만약 살인죄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네, 만약 양모인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인데요.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만 적용될 경우 기본 4에서 7년, 가중될 경우 6에서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에 대한 심각한 학대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만큼 국민들이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향후에 있을 재판부의 최종 판결 어떻게 날지 무엇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청원의 등장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이 내세운 살인죄 적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주례 회동 때 정인이 사건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재판부가 살인죄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망 당시에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간접 증거들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등 사회적인 챌린지 물결까지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여전히 양모 장 씨는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그 속에서 실음하고 있을 아이들을 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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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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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